그럼 계속해서 이제 캐러벤이어 할아버지한테 먼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는데? 겹치고 있네요. 주인공하고 NPC가. 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캐러벤... 잠시만. 아니구나. 이거 해석할... 번역할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요. 어... 길드가 이제 주인공을 엑스페디션에 대한 퀘스트들을 수행할 수 있게 허락을 내렸다고 하네요. 엑스페디션은 이제 여행, 탐험하는 그런 퀘스트예요. 그리고 다음 말에 보니까 너는 탐험이 뭔지 아니? 내가 설명해줘야 했구나. 길드는 가끔씩 한테 한테 헌터들에게 너 혼자 탐험을 갈 수 있게 명령을 줘. 새로운 에리어로, 테리언으로 갈 수 있게. 보통적으로는... 어... 무슨 어떤 몬스터를 만나는지 길드한테 리포트해줘야 하지만 어... 이게 이런 것들 이제 새로운 에리어에 가기 때문에 너는 서플라... 그 이제 서플라 아이템, 길드에서 주는 아이템과 혹은 길드의 도움을 받지 못해. 너는 100% 너 혼자 가는 거야. 하지만... 하지만 그냥 말 설명하는 것보다 너 혼자 한번 탐험을 떠나보는 게 어때? 너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세계 지도를 봐봐. 그리고 세계 지도가 열렸으면 너는 파란색 탐험 아이콘이 볼 거야. 그거를 터치해봐.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야. 너는... 너는... 어... 탐험할 수... 탐험하러 떠날 수 있지만 어... 어떤 몬스터들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어... 만약에 네가 준비 없이 가면 너는 분명히 문제... 문제가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항상 너의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기억하고 어... 그렇게 설명해줬네요. 그리고 왼쪽 NPC에게 대화를 해볼게요. 이거는... 에이스 건틀렛이라 하네요. 에이스 캐덷이라 하네요. 얘도 헌턴가? 난... 난 해냈어요. 업그레이드를 완료시켰다고. 어... 미안해. 난 소리를 많이 질러. 어... 나의... 그... 칼과 방패를 봐봐. 어... 이거는... 가장 좋은... 무기일 거야. 어? 아닌데? 기다려봐. 이색트 글레이브가 더 좋을 수도. 아... 몰라. 나는... 나는... 그... 뭐지? 나는 모든 무기를... 항상 가지고 날고 싶어. 그래서... 너는... 여기서... 여기에 업그레이드하러 왔니? 당연하지. 어... 나는 네 얼굴 표정으로 알 수 있어. 그리... 어... 너의 무기... 무기는... 미션에 갈 때마다 항상 날카롭게 해놔야 돼. 준비를 해놔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공격과 예리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만약에 네가... 이 몬스터가 오랜 시... 사냥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어... 그것은 업그레이드 할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때야. 어... 두 번째로... 두 번 생각하지 마. 진짜로. 아... 그리고... 나는... 어... 뭐지? 하나 남아도는 게 있었어. 한 번 지금 써보는 게 어때? 그... 강철의 원석을 받았네요. 그리고... 대장장에서 대화... 대쟁장에게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사냥에 대해서 적응이 되었니? 너의 무기와 갑옷을... 갑옷은 너를 잘 지탱해주고 있어? 내 생각에... 내가... 내가 생각하건대... 너는 지금 더 좋은 무기와 갑옷을 원하고 있을 거야. 나는 해답이 있어. 어... 바로 업그레이드지.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고... 갑옷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너는 암호 스피어. 그러니까 암호 원 같은 게 필요하다 하네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기... 내가 지금 너한테... 어... 남아도는 암호 스피어 하나를... 돌아다니는 암호... 남아도는 암호 스피어 하나를 줄게. 암호 구슬이니까요. 한국어로 잘 모르겠지만... 찾아봐야겠네요. 어... 이것을 써서... 어... 이 갑옷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해... 암호 구슬을 하나 얻었네요. 전 지금... 다... 한국어로 모르... 모르니까 암호 구슬이라 부르겠습... 갑옷 구슬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해볼까? 여기... 세 번째 탭에... 그...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뭐지? 그 인섹트 글레이브를 쓰니까... 한 번 업그레이드 하는지 볼게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지 볼게요. 밑에 스크린이 설명이 나오는데... 인섹트 글레이브... 그... 성장... 이라는 타이틀이 나오네요. 인섹트 글레이브는... 그... 뭐지? 박대기 같은 무기와... 키네셉트라는... 어... 걸로 구성... 무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츠는... 하나... 하나로 활동하고... 키네셉트를... 이제... 강하게 해주면... 무기도... 자동적으로 강하게 됩니다. 키네셉트를 강하게 하려면... 이제... 넥타가 필요하고요. 넥타는 꿀 같은 거예요. 어... 키네셉트... 키네셉트는... 이제... 그... 넥타를 먹으면... 그... 성장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요. 이 성장... 잠시만요. 이... 만약에... 그... 성장 포인트가... 어떤 스탯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그 스탯은 더 좋게 될 것입니다. 어... 그... 스탯... 키네셉트의 성장... 어...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 그... 성장 게이지를... 다시 0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그... 키네셉트는... 성장 포인트를... 더욱더... 빨리... 다시... 노말 상태로... 고통 상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키네셉트가 레벨이 오르면... 당신의 인섹트 글레이브는... 어... 더욱더 강하게 되고요. 당신의 키네셉트는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진화를 하게 되면... 스탯... 어떤 스탯들은... 또 부스트를... 버프를 받게 되고요. 아...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그렇다면 저의 인섹트 글레이브를... 아... 처음... 위의 스크린이 보니까... 첫 옵션에... 꿀을... 넥타를 키네셉트한테 주다. 아니면... 키네셉트 보면 글레이브를 업그레이드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재료가 부족하네요. 밑에 보니까... 점포본하고... 케차... 럭본이 필요한데... 무슨 뼈? 두 개가 필요한가봐요. 그 다음에 밑에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어... 2단계 레어 아이템... 본스타프 플러스를... 얻고... 얻을 수 있고요. 돈은... 2,150원... 받게 되네요. 그렇다면 제가... 갑옷을 볼게요. 이게... 암호 스피어 10개를 줬네요. 잠시만... 갑옷도 만들 수 있나? 여러 가지 갑옷이 있네요. 어... 이건 제가 하나하나 봐야될건데... 제가 제 시간에 보도록 하구요. 어... 원하는 갑옷을 고르게 되면... 나중에 미션하면서... 여러분에게... 갑옷 만들 때... 녹화를 할게요. 좀 왼쪽에... 무기무관소에 있는... NPC는... 어... 아... 이거 저번에 제가... 가고아의 알을... 배달해서 고맙다고 하네요. 일단... 다 넘어가도록 하구요. 이... 무기... 됐고... 어... 여긴 또... 뭐야? 여긴 또... 아... 그... 초보 헌터가 말하네요. 이제 에이스카 대신... 어... 깜짝 퀴즈... 어... 어... 뭐냐? 히덴스텍트가 얼마나 많은... 버프들... 엑스트랙트가... 버프... 몬스터에서 빼내오는... 추출물이에요. 저는 버프를... 부를게요. 버프랑... 추출물? 아니 추출물도... 추출물이라고 그럴까? 그냥 추출물로... 부를게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 한... 한 번에... 네 개나 가져올 수 있어. 어... 생각을 잘하고... 창의력... 창의력 있게... 사용해봐. 어... 몬스터의 어떤... 어떤 부위를... 다른 부위를 맞추면... 다른... 버프들을... 다른 추출물들을 얻을 수 있을 거... 어? 제 말이 맞았네요. 저번에 그... 아이스... 아르셔타스 잡았을 때... 어... 개인적으로... 나는... 빨간색 추출물... 추출물을 좋아해. 어... 이 빨간색 추출물을 얻게 되면... 그 사냥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줘. 라고 하는데... 그 추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네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NPC에게 대화를 해볼게요. 아... 얘는... 어... 얘는... 그... 커스터머라... 안 돼... 사... 커스터머가 이제... 정원이 있으면... 물건을... 사는... 아... 한국어로... 까먹었어요. 단어를... 하트간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 아... 이런 젠장... 어... 나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믿을 수 없어. 어? 안녕? 헌터? 어... 너에게... 그... 자기들을... 없앤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나는 이제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아니야. 어... 지금은... 그... 그레이트 자기라 하는데... 얘가... 도스 자기예요. 한국어로... 네. 도스 자기가 맞을 것 같아요. 어... 도스 자기가... 어... 나의 길 중간에... 그... 정착하기로 했어. 그런데... 그거는 틀리게 됐었고... 그나저나... 어... 하기... 하기 전... 말이 꺼이네요. 그나저나... 나는... 저 못생긴... 도스 자기가... 어... 그... 도스 자기 이빨이 나의 머리카락에... 그... 꽂히는 게... 꽂히는 걸 되게 싫어해. 제발... 나는... 그... 자기 얼라이언스... 라는... 퀘스트를 등록해놨으니... 어... 도스 자기를 나를 위해... 죽여줘... 라고 하네요. 집에... 나를 집에 돌려줘... 어떤... 나를 집에 돌려줘... 하고 소리를 지르네요. 그렇다면... 저는... 어... 다음... 퀘스트로... 도스 자기를 잡아야 하는데... 일단...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저장을 원... 저... 아이템 보관하고... 저장을 하고... 갈게요... 아... 저장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아이템 넣어놓고 갈게요... 아... 템이... 제가 많이 있네요... 자... 아이템 보관 다 해놓고요... 그렇다면... 제가... 어... 아르셔타스로... 아르셔타스도... 잡아... 잡아왔으니까... 도스 자기를 잡으러...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도스 자기를 잡기 전에... 일단... 빌드맘한테... 어... 퀘스트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성... 퀘스트 간 다음에... 아... 셀타스 퀘스트 완료했고... 그 다음에... 제기알란스였죠... 퀘스트 이름이... 이거는... 서브 퀘스트로... 세명의... 도스... 그... 아니야... 서브 퀘스트로... 제기노스 세마리를 잡으라고요... 어... 메인... 주 목적은... 그... 뭐냐... 도스 자기를... 도스 제기를 잡으라 하네요... 그러면... 퀘스트...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미니보스... 몬스터... 퀘스트... 몬스터 퀘스트 같네요... 그리고 제가... 미... 어... 도스 자기 이제... 자라면... 등에 올라탈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뭐야... 금색? 아... 이거는 이제... 몬스터에게... 몬스터한테 먹이면... 마비를 걸린다고 하는... 몬스터가 마비를 걸린다고 하네요... 이게 제가... 도스 자기의... 어느 에리어에 있는지 모른데... 도스 자기를 찾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 알려드리겠습니다...